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상 만개의 전략 장현재입니다. 기출의 내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의 내일은 누가 봐도 딱 알잖아. 기출 문제들을 책으로 잘 구성했고 또 그에 맞춰서 기출만이니까 기출 강의를 같이 업로드하는 그러한 강의와 교재야. 어떻게 기출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지만 선생님은 특정한 풀이법을 예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 향상의 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뛰어놀 수 있는 숲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심 강화. 가장 중요한 기출은 이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기출을 모아놓고 다 해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지금 시기에는 기출 문항이 많으면 되게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과목별로 단원별로 또 최근에 어떤 출제 경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정말 아무거나 막 풀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괴롭거나 효율은 또 되게 안 나는 정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 내가 적어도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결국 맞춰내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지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선형 확장이란 건 한 번 봐서 완성이 잘 안 되니까 그러한 문제들과 문제들과 함께 풀만한 그리고 이제 같은 주제지만 좀 다르게 생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실력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수반되는 게 가장 올바르고 가장 빠른 전략이다라는 점 그런 점을 명확하게 슬로건으로 이렇게 써드렸어요. 단적으로 말이야 우리 기출의 내일은 각각의 과목에 300개가 조금 안 되는 300개 남짓대 300개가 조금 안 되는 250에서 300 사이의 문항들로 주로 이루어졌어요. 시중에 우리 기출문제집이 과목별로 적게는 1500에서 2500 사이가 되거든. 거의 거의 7분의 1 수준이죠. 7분의 1. 그러니까 그 많은 문항을 한꺼번에 다 소화할 거야 라고 샥샥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거의 없지만 어떤 문항들이 요즘 교육과정에 요즘 수능의 출제 방침에 부합하는지 최근에 어떤 문항들이 학생들을 괴롭혔는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종차를 구분해서 공부나 공부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원시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냥 무작정 양측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에 기출이 나한테 필요하다 하면 딱 맞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부터 2024학년도까지 기출이 당연히 중심이에요. 이건 제로 날 가치가 없어요. 수원, 수투가 핵심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전 기출, 가나형 시절의 기출은 선별 재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기출로 통합수학, 수원, 수투 중심의 문의가가 폐지된 통합수학의 방향은 정립됐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2024학년도의 상당한 변주. 뭔가 기존 간 다르게 출제해야 되라는 그런 강박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은 3년간의 누적 과정으로 이해한 게 맞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나침반은 생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다 많이 버렸어. 추릴 것은 추려서.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채우기도 했어. 채웠다는 것은 수능 평가원 기출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삼각함수 단원같이 기출의 양이 워낙 좀 적을 때는 고1, 2학평에서라도 고3학평에서라도 좋은 문항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연습하는 게 옳다라는 점에서 밸런스를 그렇게 맞췄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조금씩 더 볼게요. 일단 전체 문항수로 봤을 때 수원은 281문항, 수2는 306문항, 확통은 274문항, 미적분은 295문항, 기아가 220문항입니다. 기아가 좀 적은 이유는 기아 과목 자체가 과거의 공간 쪽에 아예 없어진 교육과정이라 기출 양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기출은 이 220문항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야. 이 200 후반대에 300 정도 되는 문항이 코어다. 코어 기출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10문항을 진짜 마스터를 하게 되면 과목별로 한 달이면 충분한 양이다라는 점. 그런 점. 다시 비교. 시중에 우리 기출문제집 혹은 좀 뚱뚱한 기출문제집에 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건 이걸 통해서 코어를 잡아내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 다른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주요한 문항들로 연습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코어를 잡아드렸습니다. 전문항 해설지는 첨부해드리죠. 당연히. 또한 전문항 해설 강의를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걸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 기출은 그런 맛이 있어야죠. 그렇게 전문항 해설, 전문항 해설 강의 함께 하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당일도 평가원 치겠죠. 해설, 당일 해설 강의를 주로 합니다. 해설 강의를 업로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출의 내일에 빠른 업데이트, 해설지를 작성해서 빠른 업데이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통과목 시절을 넘어오면서 해 드리고 있는 건데 올해도 어김없이 2024년 10월에 올집, 올집은 올해의 기출 선별집이야. 올집 2025를 정리해서 기출의 내일에서 더 액시수를 뽑고 올해 기출에서 심지어 사관, 학평 중에서도 좋은 문항이 있다면 그걸 잘 선별해서 올집 2025를 올해도 발간해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기출 총정리 한번 하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기출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출학습을 올바르게 하는 학습법 하나로 마무리를 지어 가볍게 학습법은 이래, 당연히 기출은 1년 내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학습 코스를 밟아가면 기출은 3회독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개념 퇴제의 실전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출의 내일과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챕터들이. 기출의 내일을 추가적인 학습 코스로 잡는 게 맞고 물론 이 안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겠죠. 별이 붙어있고 난이도가 붙어있어요. 그런 것들 한 번에 이해는 안 되더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 문항이었구나를 깨닫고 이해한 채로 실제 변별력 문항들을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코스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 3순환 중에 2순환이 이미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개념 퇴제, 기출 공부를 개념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중에서 아 이건 어려웠구나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체하고 재연습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기출을 이제 진짜 내 것으로 변별력 문항이 내 것으로 이제 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파이널에서는 실전모의고사 장현진 꿀모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이 꿀모 안에 있는 중요한 문항들이 변별력 문항들이 결국 기출과 또 재학습이 같이 되겠죠. 왜? 모든 변별력 주요 문항은 구할 이상 기출과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신문항은 10%면 좋게요. 그것이 변화되고 같은 지점을 욕구에 있지만 좀 달라 보이는 이런 구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수능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핵심 학습 목표가 되는 게 당연하죠.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해서 풀이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에 기반해서 좋은 풀이를 찾아서 새로운 문항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수능을 잘 치는 요령이고 목표니까 그러니까 지향일 테니까 해서 기출 공부는 마지막 모의고사 파이널 단계까지 같이 병행하는 게 최선입니다.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 이런 게 아니라 아 어떤 문항이 얘랑 다 있었는데 내가 미처 이 부분을 못 봤네. 그렇죠? 이런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수능이 이미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결국 변별력 문항에 대한 완전 취화를 꿈꿀 때 기출은 당연히 추가되는 다 같이 해야 되는 병행해야 되는 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핵심 콘텐츠다라는 거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1년 하면 자연스럽게 3회독 학습이 됩니다. 기출은 3회독 정도가 특히 코어니까 코어 기출이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의 내일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렸고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강의 들으면서 쫓아오시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